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군의 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의 치즈마을 달군의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왕복꽃나무가 한 천평정도에 한 천주 이상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요.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제초작업 돌이 날아다니는데요. 좀 멀리 떨어져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농촌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또 땅심도 아주 좋게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초작업을 하면 땅심이 좋아져서 이 나무가 병충에 강합니다. 또 그 다음에 뿌리가 뿌리가 상하지 않고요. 지금 저희 달군의 농장 또 임실 농업법인 주식회사 종묘 이렇게 합동으로 저희가 나무 생산과 묘목을 키우고 있는데요. 지금 많은 분들이 어제도 전남 무한에서 저희 방문을 해서 이 왕복꽃나무를 예약을 하신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들 호두 묘목, 왕대추 묘목, 왕밤 묘목, 또 왕복꽃 묘목, 왕자 들어가는 좋은 묘목을 주문전화, 문의전화 010-6608-4788로 전화주시고요.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우리 묘목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공동생산, 공동판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치즈마을에서 설가치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설가치 SHARE THANK you et